수석기를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정리를 해보자면은 돌려서 이게 원래 왜 그런 일이었어 자 메이크 스타트 해보자 자 레츠고 얘들아 여기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가자 우후 여기다가 칸초가 이제 이렇게 들어갈겁니다 아 이거 다시 갈아야되나 아 어떡하지 이게 저장되고 버튼을 딸깍 아 두개 나오는데 자 이제 모터를 연결을 했거든요 레츠고 어 어 레츠고 오 나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땅밥 땅밥 오 배고파 우와 배고파 대박입고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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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만 눌러주면 끝! 발이 아파도 자고 있을 때도 과자가 멀리 있어도 조각력 화작 투석기 하나로 해결! 내구도 과학 걱정되신다고요? 파도에 빠져도 하이뽀이를 줘도 끄떡없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1012341234123412341234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EDI의 스포츠 소위의 스포츠 박기고입니다 이상은 오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태 차킥 빠져가지고 이거 뺀거에요 차킥 빠져가지고 많이 구매했습니다. 혁신상 5조. 장학금의 우리애기 5조. 오케이. 마지막으로. 5조 수고하십니다. 나이스.